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재고관리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고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국의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이란 기업의 활동가정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을 재고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국의 재고자산은 처방 또는 비처방약으로서 판매하기 위해 구입한 의약품들이 되겠는데요. 주로 조제창구 안에 있는 전문의약품이나 일반 OTC매드에 있는 일반의약품 그 외에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들이 약국의 재고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포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발달해서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회계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재고자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재고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포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발달을 했고 여러가지 회계상 재고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제약 중에 폐기가 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또는 조제 중에 간모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재고와는 100%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종합소수의 신고 결산 과정에서 기말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재고자산의 흐름은 다음 보여드리는 표와 같습니다. 전기에 남아있는 기초 재고자산에 단기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더하면 판매 가능 재고자산이 되고 단기에 판매된 의약품에 대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기말 재고자산이 됩니다. 단기에 판매된 의약품에 대한 매출 원가는 단기에 경비로 처리되는 것이고 차기로 이월되는 기말 재고자산은 차기에 이월돼서 차기에 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일부 잘못된 회계 처리로 아예 기업 기말에 재고자산이 아예 없거나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서 세무 당국에서 과세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단기에 경비 처리를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차기에는 경비가 부족해서 세금 포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기말 재고자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자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단기에 경비 처리를 적게 한 만큼 오히려 매출 누락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의 이익률을 고려해서 기말 재고자산을 추정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기말 기준일인 연말이 돼서 정확하게 재고자산을 하는 등 실제 재고와 회계상 재고를 일치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정확한 방법이자 절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세모 오보 특강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